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용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희는 백다운으로 활동을 하고 네, 살았어요. 간만에, 실제 간만은 아니고 둠둠 때 이어서 빨래 컴백을 해서 음방도 가서 해보고 활동도 여러 가지 했는데 하필 감기가 걸려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기운을 얻었어요. 진짜, 활동 중에 감기 걸리면 난리 납니다. 저는 1, 2, 3, 4, 5집 활동하면서 이번 활동이 가장 짧았지만 가장 힘든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활동은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원더케이 캐롤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실까요? 저는 저는? 저는 나 뭐가 마음에 들까? 저는 1번? 1번이 마음에 들어요. 투표 꼭 해주세요. 뭐요? 1번에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 싶은 캐롤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있어요. 저희가 티켓팅을 사실 지금 티켓팅이에요. 지금 2분 전에 티켓팅 시작했어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지금 촬영도 하고 있고 오늘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 다들 좋은 자리 선택했을 거라 믿고 있고요. 이번 콘서트는 제가 진짜 많이 아이디어 내고 있고 샌님도 많이 저의 의견이 들어갔고 이번엔 무대 구성 조명 뭐 어디서 편곡 그런 것도 이번에는 다 저희 회사에서 의견을 잘 받아주셔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공연보다는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뭐 여기까지 스폰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 때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놀아주세요. 제가 재밌게 놀 수 있는 구다리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와서 꼭 재밌게 노세요.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뭐 요즘 활동이라서 뭐 막 뭘 막 하고 있는 지는 않아요. 그냥 진짜 활동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뭐 따로 하는 건 없고 뭐 언방 가고 라디오 가고 스케줄 가고 팬사 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옷 잘 챙겨 입으시고 파이팅 하세요. 콘서트에서 봅시다. 안녕.